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요즘 황당한 소식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기시다가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출 협조를 요구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었고요. 이유를 어제 멍게가 또 뜨겁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일본 측에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멍게 70%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영향으로 수입을 금지했었고요. 이걸 다시 수입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반일로 좌파에 영합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가 위원은 이런 칼럼까지 전하고 결국 기지단은 사죄와 반성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이건 사실과 다르다. 멍게란 단어는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럼 멍게란 단어가 안 나왔으면 해산물이라고 통칭했다는 거냐. 당장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도도 그렇고 수산물 수입도 없는 게 확실하다면 정정보도 요청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내놔라. 특정 단어만 안 썼다고 하면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이재명 대표는 이런 비판을 했죠. 반도체 단지에 일본 기업을 들인다는 게 말이 되냐. 일본 퍼주기와 노동자 지어짜기가 아닌 다급한 민생 경제를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이냐 한 거죠. 국내 기업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앞서고 있는 꼴이고요. 주당 52시간제 정착을 넘어서 주 4.5일제로 가야 된다며 노동시간 이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고 최근 검찰에선 기소까지 했는데 민주당에선 당원 80조 예외 적용을 했죠. 이건 정치 탄압이 명백해 보인다는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인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거냐. 눈과 귀를 의심했다. 우리 기업들의 지원은 삭감하고 다 죽어가던 일본 기업들을 유치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비판에도 당연히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긴 지지율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어마어마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석열 방패를 자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죠. 그래서 대통령은 저렇게 허세란 허세는 다 부리고 있는데 지지율 의미가 없다면서도 다 신경 쓰는 것 같던데요. 뭐 아무튼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윤석열 생각이 워낙 완고해서 대통령 뜻에 따랐다. 결국 민심의 이상신호가 감지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도 태연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반일팔이라는 등 온갖 맹비난을 퍼부었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뚝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안해하는 눈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일외교뿐만 아니라 주 69시간 논란 등 당의 악재가 됐다는 지적도 여권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분명히 여론 흐름이 좋지 않다. 국민 설득 과정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국민 중에 58.6%가 한일외교 잘못했다. 최근 데이터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렇게 나왔고요. 중도층에서도 잘못한다가 66.5%죠. 연령별로 보더라도 60대를 제외하고 전부 싸느라고요. 최근 뉴스타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거짓말도 꼬집었죠. 선출직 공직자의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란 거고요. 본인 장모가 상대에게 50억 정도 사기당했다. 본인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그리고 윤우진 관련해선 제가 굳이 변호사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거짓말에 대해 뉴스타파에선 조목조목 반박을 한 겁니다. 사실 거짓말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말고도 너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에 뉴스타파를 응원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자격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3억 매수자가 기소됐는데 40억대의 김건희는 처분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쉽게 말해 매수자 5명은 김건희 씨보다 훨씬 적게 주식을 샀지만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는 계속 성역화돼 있었죠. 윤석열 장모 또한 마찬가지고요.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쓰인 계좌주의는 딱 두 사람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와 인연이 깊다는 거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결국 주가 조작을 인식하고 시세 조정 거래에 적극 가담했는지 여부가 향후 검찰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검찰의 신뢰가 떨어진 이유는 시간 질질 끌어주면서 김건희 씨의 방탄 역할을 해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알아서 기는 거 아니냐 공정은 무슨 공정이냐 주가 조작 증거가 분명한데도 죄가 없다고 넘어간다니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윤석열 가족 보호법이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이명박근혜 씨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대외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제 이명박 씨는 천안함 묘역 등에 참배를 갔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건강 타령하더니 지금 너무나 당당하게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고요. 네이버 댓글에서조차 대부분 반응은 싸늘합니다. 특히 이명박 씨가 일배를 비롯해서 국민 분열의 씨앗을 심어놨던 사람이고 온갖 심리전을 저질렀던 사람이기에 더더욱 밖에 나온 게 우려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히드버스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제 생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